자 여긴 needing이 아니라 need로 바꾸구요 compelling은 좀 이따가 보고 complicated도 볼게요 how 가 아니라 however who 가 아니라 we 그 다음에 all though 가 아니라 despite stand 좀 이따 보구요 reach 그 다음에 wear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위협 받는다 인데 이게 수동태지 이건 수동태 완전 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사용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요로 한 원 이 원은 세상을 뜻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번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동물로 풍성한 세상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은 세상을 뜻하는 거겠지 언제나 영어는 이렇게 후치 수식 들어가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에요 그러면 얘는 비 동사의 일 치는 주격 보호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가 맞아야죠 어 주격 보호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요 디스파이스는 좀 암기 하는게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아 여기서 스탠드는 여기서 보면 앞에 as if 가 있는데 as if 가 있는데 가정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보면은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라고 들어가는데 가정법을 안 썬 구조이기 때문에 앞쪽에 휴드 까지 있고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as if 다음에 꼭 가정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설법으로 그냥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런거 근데 우리는 as if 가정법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항상 가정법을 쓴다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이런게 또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거는 좀 암기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암기 하라 그랬는데 왜 중요하냐면 음 그냥 뭐 뒤에 동사가 없다 그러니까 디스파이시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문제 풀면 좋은데 원래는 이게 동명사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어 근데 쌤이 디스파이 다음엔 ing 가 거의 안나온다 라고 했죠 음 그런데 나온 경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쉽게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뒤에 동사 없음 다 ing 형태만 있죠 as if 이거 뒤에는 이거는 그 as if 절 별개로 가야지 그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위로 바꿔줘야 되는게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그래서 and 위가 합쳐져서 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좀 그 해야되고 참고로 이 서퍼는 어 저기 뭐야 고통 당하다 라는 자동사 에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를 동시에 대체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우에버 하고 하우에 차이 하우에버는 부사절이구요 하우절은 명사절 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어떤 뭐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문장 여기서부터 뒤로 보면 얘가 가 주어 진주어 막 이러면서 쭉 나가는데 여기 갑자기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자 그 다음 complicated 하면은 복잡한 여기 좀 헷갈리는게 다 ing 인데 이것만 또 id 야 어 그래서 좀 헷갈릴까봐 근데 요거는 완전 형용사 에요 complicated 하면은 interesting 이 흥미로운 이렇게 하는 것처럼 complicated 복잡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완전 형용사다 그래서 ing 근처에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눈에 띄어서 틀리다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자 그 다음 compelling 하면은 강렬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완전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요 강렬한 위기감 음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고 자 얘가 주어 우리의 힘 문제가 많은 그리고 상처받은 세상 이렇게 전치수식 해주고 있구요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수 줘 어 이 월드가 주어 니까